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는 천륜이라고들 하는데요. 그런 자식을 낳은 부부의 인연도 하늘이 정해준 연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백일섭은 딸과의 사이를 풀고자 하면서도 아내와는 결코 사이를 되돌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대체 그는 왜 이렇게까지 아내와의 관계를 거부하는 것일까요? 백일섭과 딸은 7년간 관계를 끊고 지내다 힘겹게 다시금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백일섭은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듯 했는데요. 사실 딸에게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아픈 상처가 있었습니다. 부녀가 함께 받은 심리 상담을 통해 딸의 속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먼저 상담을 받은 백일섭의 딸 백지은은 사실 제가 엄마랑 직접적인 얘기는 안 한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방송을 안 보시는 것 같다. 헤어진 사람이 방송에 나오는 게 보기 싫을 수는 있지만 저를 이해해 주셨으면 해서 엄마가 이 방송을 좀 봐줬으면 했는데 안 보시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엄마의 건강 상태에 대해 별로 안 좋다. 암 수술하고 10년은 지났는데 지금 제발 소견이 있다. 엄마는 엄마대로 오빠네랑 같이 사시는데 식사도 잘 안 하시고 점점 쇄약해지셔서 제가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식사도 갖다 드리고 한다. 엄마가 본인을 잘 안 챙기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백일섭의 상담에서 의사가 아내분이 지금 아프시다고 하던데? 라고 하자 백일섭은 수술받고 괜찮아지는 거 보고 나왔다. 그 이후는 나도 모른다고 남일처럼 말했는데요. 아내 소식은 듣냐는 물음에는 며느리가 가끔 얘기해 주는데 내가 안 들으려고 한다. 아내를 생각할 이유가 없다. 소식을 안 듣는 게 편하다며 손을 내져었습니다. 의사가 언젠가는 마지막이라는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안 하시나라고 묻자 백일섭은 망설임 없이 생각 안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집 나오기 전까지는 아내를 책임졌다. 나온 후엔 아들도 있고 딸도 있으니까 이제 알아서들 하겠지라고 무심하게 덧붙였습니다. 아내분께서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도 안 가실 거냐고 하자 놀랍게도 백일섭은 안 간다. 안 가려고 한다. 정떼고 나왔다며 확고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굳이 이혼이 아니라 졸혼을 택한 것에 대해선 이혼하고 싶은데 절차가 복잡하지 않나. 법원에 같이 가야 하고 따로 살면 그만인데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사가 아내가 어떤 마음인지는 아시냐고 묻자 백일섭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실 졸혼이 잘한 일은 아니란 걸 안다. 나도 이기적이라 내가 좀 살고 싶어서 그랬다. 내가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그 환경에서 벗어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서로를 위해서 내가 나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한 딸은 아빠와 절연했을 당시 내가 아빠를 왜 이렇게 미워하는까를 되게 많이 생각했다.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한테 하신 모습들이 싫었던 게 컸고 엄마의 불행이 제 책임 같았다라고 곱씹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 이 방송을 봐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데 안 보시는 것 같다라며 아빠랑 방송을 하며 가까워지니까 엄마한테 이상한 죄책감이 든다. 엄마가 나를 이해해 줄 거라는 확신이 없다라고 현재의 고민을 털어놓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백지은은 부모에게 느꼈던 서운함과 가족 안에서의 소외감에 대해 토로했습니다. 백지은은 제가 아빠랑 다시 만나는 것에 대해 오빠가 싫은 티를 내더라. 질투일까요? 제가 한 건 없다. 경제적인 지원도 다 오빠에게 갔다. 지금 전 얻을래야 얻을 것도 없는 상황이다. 엄마도 아빠도 오로지 아들, 아들 하시던 분들이다라며 부모의 차별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저는 인생을 바쳐서 엄마의 편이 되어드리기 위해 충성을 다했다고 생각했다. 언젠가 엄마랑 다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엄마 때문에 아빠도 안 보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라고 했더니 엄마가 누가 그렇게 하래? 라고 말했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라고 고백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참 안 맞고 사이가 별로였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오빠에 대한 맹목적인 애정이 있다라며 오빠라는 존재를 떠올리면 제가 상대적으로 대접을 덜 받았다고 느낀다라며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받았던 오빠와의 차별이 마음속 깊이 상처로 남은 것 같은데요. 백지은과의 상담 후 담당에는 이민이라는 단어가 이 가족의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것 같다. 어릴 적 사연, 졸혼, 딸과의 절연까지 백일섭이 가지고 있는 반복되는 트라우마는 버림받음이다. 이민에 대해서도 여전히 누군가와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 같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백지은은 아빠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다. 아빠가 더 이상 지난 부부관계나 어릴 적 아픔에 얽매이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백일섭은 부부라는 게 백년해로를 해야 하는 건데 내가 잘한 건 아니다. 그런데 나도 좀 살고 싶었고 그 환경에서 벗어나면 괜찮을 것 같았다. 서로를 위해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라고 졸혼과 관련한 속마음을 밝혔습니다. 또 나는 지금 혼자라고 생각한다. 아들, 딸은 다 결혼했으니 남아있는 건 아버지로서 애정을 주는 것뿐이다 라며 절연 당시에는 딸에게 섭섭한 게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은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다. 행복하다라고 미소를 건넸습니다. 부녀의 상담이 모두 끝난 후 담당에는 부부는 성격도 비슷하고 살아온 인생도 비슷하다라고 분석했는데요. 자기 판단과 노력으로 인생을 끌고 온 점, 뭔가가 눈앞에 있으면 끝까지 해내지만 할 만큼 했다 싶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끊어내는 점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 대해 이렇게 닮은 부녀가 있을까 싶다. 원래 닮으면 부딪히게 되어 있다라고 짚었는데요. 이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는 지금이 최선이다. 졸혼이라는 관계를 존중해드리는 게 최선이다. 다만 졸혼이라는 결정이 가족 간의 단절로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부녀의 심리 상담은 훈훈하게 마무리된 득보이나 시청자들의 반응은 좀 달랐는데요. 네티즌들은 말이 좋아 졸혼이지 재산 분할도 안 하고 모르겠다면서 자식들한테 떠넘기고 회피하는 거 정말 무책임하다. 그렇대 정 다 떼고 나왔으면 이혼이다. 졸혼까지는 이해해보려고 했는데 장례식도 안 갈 정도면 졸혼이 아니라 이혼이나 다름없다. 딸만 불쌍하다. 사실 부모 두 사람 다 그냥 맘 편히 살고 있는 듯 졸혼은 그냥 이혼을 듣기 좋게 포장하는 거지 방송 좀 그만 나와라. 부모 둘 다 자식들 앞에서 뭐 하는 짓인지 부끄럽지도 않나. 각자 편할 때로 살면 되는 건데 장례식을 가니 안 가니 이런 말까지 자식한테 할 필요가 있나. 아들 타령만 하는 부모인데 딸이 아니고 아들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차별은 차별대로 받고 늙어서까지 시중 드는 건 딸이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관계 회복이 좀 되나 싶었는데 저 시대 어른들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방송까지 나와서 저러는 건 좀 아니다. 시대라 바뀐 만큼 사고방식도 바뀌든가 아니면 방송에 나오지를 말든가 등 여러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사위의 이야기를 통해 백일섭의 딸이 과거에 느꼈던 아빠에 대한 감정이 전해졌었는데요. 사위는 저는 졸혼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제가 봐선 아버님이 하신 졸혼은 가장 큰 실수이지 않았나라고 직언했는데요. 이어 차라리 이혼이면 아예 남남인데 졸혼은 부부로서 하나의 끈이 남아있다. 아내와 모든 가족들이 두 분의 눈치만 보고 있다. 아버님의 졸혼 결정으로 모든 가족들이 다 불안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위는 장모님의 건강 상황이 좋지 않다고 전하며 두 분 모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아버님한테 어머니랑 같이 살기를 바라지도 않고 지원을 바라지도 않는데 마음만이라도 어머님한테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했어 이 얘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딸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던 백일섭은 아내의 이야기에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건강이 좋지 않은 아내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바라는 사위의 말에 못해 안도의 사람이 정 떨어지면 그런 생각할 수가 없어. 따로 산지 8년쯤 되다 보니까 이제 남보다 더해. 난 이제 남됐어. 돌아갈 길이 없어. 돌아갈 자리가 없어라고 강력하게 거절했습니다. 이후로도 백일섭은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내의 이야기만 나오면 차갑게 돌변했는데요. 하지만 딸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이혼을 한 것도 아닌 상태에다 엄마는 건강이 좋지 않고 마음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부디 관계가 잘 풀려 딸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